구봉도에서 옛날 구길로 우회전하면 솔밭 캠핑장이 나오는데 솔밭 캠핑장이 문을 닫았죠. 한 1년 정도 거의 닫았는데 다시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 서울 금교에서는 차박하기 가장 좋은 곳 캠핑하기도 좋은 곳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늘도 있고 굉장히 캠핑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다시 또 우회전 솔밭 야영장 이라고 있네요. 솔밭 캠핑장 입구입니다. 여기 문을 열었네요. 여기는 일찍 와야지 자리가 있습니다. 예약 받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벌써 수많은 차들이 와 있네요. 솔나무가 빽빽이 있네요. 솔나무가 빽빽이 있네요. 솔나무가 빽빽OY 얼음을 Д perks지 않게 다른 것도 읽기 mét dışSC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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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